너 나 있는 거 알아? 미안해! 화내지 마! 미안해! 좋아요와 구독 아 놀래라! 백터 먹으려고 하다가 백터까지만 먹으려고 했는데 욕심이었나? 안 되네! 이거 어렵다! 밑에서 오는 거 같아! 아! 된장! 안 돼! 너무 오랜 싸워도 해라! 개 못한다! 유튜브 보고 왔는데 계속 죽으셔! 이 미션 할 때는 계속 푸쉬를 해야 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 연인들아 그래! 내가 노린 게 그거거든! 걸뽑? 얼마나 못하는지 한번 볼까? 뭐야! 잘하잖아! 그럼 그 매력에 빠지는 거지! 나 죽어! 나 죽어! 살았다! 잘가라! 넌 몇번이니? 안녕! 놀랬냐! 산모! 잘가고! 나이스! 이런 걸 어떻게 잡아놓아! 쉽지 않아! 이 가방 필요 없어! 담을 것도 없는데 이 가방은 무슨 이 가방이야! 사치야! 사치! 이 가방들이면 가벼워서 더 이동속도 빠른 거 몰라? 당연히 모르겠지! 거짓말! 발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안 나 1 2 3 4 죽어라! 나이스! 67번! 뻔하지 뻔하지 발소리 내 앞에 발소리 하나 둘 셋 넷 됐다! 이거로 먹어라! 백발 백중! 사프를 잘해야 돼, 백은은. 사프 게임이거든요. 신고해! 신고해줘! 핵이라고 신고도 하고! 장문에 글도 써줘!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하하하하하하 클리아스님 결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언니 실력 5돈데? 5돈데 개 잘하지 진짜 5돈데 부트캠프 짱먹어 버렸지 뭐야? 누가 걸프 못한다고 그랬냐 부트캠프에서 7킬 짱먹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봐라 520분 아이들은 부트캠프에서 짱먹고 여기서 뛰어다니기가 쉬운줄 아나 이것들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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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님 한마디 하셔야죠! 어! 내 앞에 발소리! 총소리 내 앞에 총소리! 수녀는 조용단인지 이제부터 조용히! 내 근처에 적이 있어! 뭔가 총소리 들었지? 완전 가까워! 쟤 쟤 쟤 쟤 왜 저렇게 쏘는 거야? 하! 이 판 한정 앞으로 3킬 이상하면 3척이라고? 나 아무것도 안 할거야! 하하하하 적들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거야 7킬! 10킬 하는 말이잖아 이 판에 확인 어쨌든 3킬 오냐? 왜 이리도 오는데 그런 날도 있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진짜로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해 나 마우스 주문해놨어 나 일본물 혼자일게 얜 왜 자꾸 일어났네 부르지 마 안갈거야 나 아 내가 싸우고 있었냐? 뭐하는거야? 한명이 더 있을까봐 이게 바보 아냐? 바보 하하하하 너 나 있는거 알아? 하하하하 으아아앗 미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 화내지 마! 미안해! 원래 도벽이 있는 건 아니야! 손부름이 나쁘지 않은데 방금은 너무 맛있게 생겨서 그만! 나도 모르게...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화가 많이 나 깼는 걸? 한 시간 정도 남았을걸요? 위에 없는 거 확인했고 어떻게 잡지? 총알 다 쓰면 나가자 어때? 다 아보야 그냥 가야지 발소리 하나 더 났다 내 뒤에서 그냥 들어가자 이거 자그장 아프거든? 발소리 하나 더 해 봐 쟤까지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 걸렸네 자세한 게임 아아아 들어가야돼 헉 안돼 시키는 건가 시키는 건가 어 시체가 시체잖아? 아 시체면 해야 되는데 시키는 건가 시키는 건가 시키는 건가요? 시키는 건가 시키는 건가 시키는 건가요? 하하하하하 삼길 했어 삼길 했어 남성이 했어했어했어 남성님, 삼청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스펙스 바꾼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댄스 지지 와 쟤 잘 쏜다 그치 와 치킨 몇 번 드시는지 감사합니다 재밌으면 눌러야되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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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 아무튼 오면 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